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전공의 여러분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많은 분께서 집단행동을 멈추고 돌아와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